네 안녕하세요 아이렌 여러분 되게 오래간만이죠? 2012년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이렇게 새해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임진연 한해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렌이 바라는 모든 일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항상 말했다시피 작심삼일로 끝나지 말고 2012년 동안 조그맣게 작은 소망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 하나하나 다 일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팬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2012년에는 제가 또 일본 활동도 있고 또 드라마 활동도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 하고 싶어서 꼭 인사를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아마 굉장히 바쁘게 바쁘게 여러분들도 또 찾아뵐 것 같은데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 또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아이렌들이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고 힘, 복도 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 정말 건강하시고 어디 아프지 마시고 늘 행복하고 가정에도 친구에게나 가족에게나 모두 좋은 기운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데 좋은데 terug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